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자입니다. 1교시, 2교시 이어서 3교시입니다. 3교시고 1, 2교시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신 승리를 해야 한다, 정신 승리. 일단 정신 승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철학, 투자 철학, 기준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당나귀기, 당나귀기 이것저것 뜯고 제대로 줏대도 없는 그런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확신도 없고 그러면 결국 투자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낮아요. 제가 볼 땐 자기만의 뚜렷한 투자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멘토가 있어야 돼. 멘토나 그런 팬이 있어야지, 그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여러분들 손잡고 손에 손잡고 하는 겁니다. 그 3절 한번 믿는 게 힘들어? 노래도 있잖아. 3절 한번 믿어보라고. 너만 투자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투자하면 돼요. 아직까지도 불안해가지고 이것저것은 겁먹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투자하지 마세요. 결국 괜히 겁먹고 두렵고 쪼는 분들이 무슨 투자를 해요. 아마 안 되지.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은 정신 공부를 해야 돼요. 멘탈 공부를 해야 돼요. 좀 더. 그 할 때까지는 절대 투자는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대기해라. 공부해라.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제 채널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들으면 하산해야 돼. 하산 짐 싸가지고 가야 돼. 계속 들 필요 없어요. 한 3개월 들으면 어느 정도 빠꿈이 된 거야. 전문가 된 거야. 더 이상 들 필요도 없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다 비슷해요. 무슨 유튜브에서 무슨 퀄리티 찾고 하고 그래요. 정신당한 짓이지. 유튜브에 무슨 퀄리티가 있어. 다 거기서 거기지. 솔직하게. 전문가가 무슨 전문가 있어요. 아무도 전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재미있는 유쾌한 그런 뭐냐. 라디오 같은 그런 얘기하죠. 저도 그냥 보이스 저거야. 보이스 블로거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떠들어내면서. 삼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정신 승리하면서 같이 투자하자. 열심히 하자. 간혹 보면 좋은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리고 또 투자가 길어. 지겨워. 엄청 지겨워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떻게 버틸 거야. 혼자서. 무슨 낙으로. 무슨 재미로. 뭘 즐기고요. 그냥 저랑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요. 재미있는 이야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야지 내가 또 아는 체도 하잖아. 서로 아는 체 하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아는 체 안 합니다. 얼굴도 잘 보여주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하지만 제 찐팬들이나 아니면 댓글 잘 달아주시는 분들은 유심히 봅니다. 특히 아침에 보면 새벽에 6시 땅땡 하면 1등부터 10등까지 쫙 봐요. 누가 들어왔는지 이런 분들이 많이 열정 있는 3점 뽕들이죠. 뽕. 뽕에 취한 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열심히 일어나서 일참 일어나서 열심히 보고 또 공부하고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성공해요. 대구 볼 때는 지금 한 6개월이지 한 1년, 2년, 3년 가보십시오. 확실히 다를 겁니다. 일단 보면은 그 인텔도 지금 삼성전자가 3분기에는 확실하게 눌러버렸어요. 눌러버려가지고 앞으로 1위를 전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역시 삼성 잘하고 있구나. 아직까지도 보면은 삼성이 굳건합니다. 예전에 뭐 IDM으로 종합 반도체 기업이면 인텔이 날렸지만은 지금 인텔 내가 볼 때는 함물 갔어. 지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펫 결싱어 지금 거품 물고 다니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영업하고 다닌다고 옛날에 인텔이 아니에요. 요즘 삼성전자가 워낙 잘 나가고 뭐 TSMC가 그쪽 시스템 맞축에도 워낙 뛰어나니까 인텔도 굉장히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절대 매출 상위 기업들 중 유일하게 역성장의 역성장. 걔들은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1위잖아요. 지금 2분기, 3분기 해가지고 사우스 코리아 나와가지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적이 인텔은 지금 역성장이야. 마이너스 3% 보니까 이렇듯이 지금 초비상이다. 비상 총 인텔은 지금요. 그래서 시장조사업체가 있어요. 그 IC인사이츠라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보니까 올해 3분기 글로벌 상위 15개 반도체 생산 기업들의 총 매출이 한 1191억 9,500만 달러 되네요. 얼마야 우리나라 돈으로 139조야 139조 5,000억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5개 반도체 생산 기업체 총 매출인데 전분기 대비해서 한 7% 늘었어요. 7% 전체 매출이 일단은 삼전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호조를 인해가지고 전분기 대비 10%가량 매출이 상승해가지고 223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이번 3분기에 기록할 것이다. 대단하네요. 223억 2천만 달러 그래 앞서서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매출이 한 19% 증가했어요. 그래 인텔을 제치고 시장 1위를 탈환했는데 삼성전자가 분기 매출 기준 1위를 차지한 것은 2018년도죠. 2018년도 3분기 이 이후에 한 11분기만이에요. 11분기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삼성도 고치되어 있죠. 지금 고치되어 있어요. 한번 딱 이기기 시작하면 잘 뺏기지 말아야겠죠. 반면에 인텔은 올해 3분기 187억 8천 5백만 달러 그런 매출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는 전분기보다 한 3% 정도 역상장애 역상장애가지고 올해 1분기 그 수준 봤을 때 1분기 매출로 다시 회귀했네. 돌아갔네. 보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IC인사이츠가 직계한 글로벌 상위 15개 반도체 기업 중에 3분기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이 인텔이 유일하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는 CEO도 새로 뽑았는데 이 양반 와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네. 보니까 계속 역상장하고 있잖아요. 역상장 안 되거든. 이러다 또 잘린다고 또 CEO 보면은 자꾸 올라가야죠. 지금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한 번 밀리면 또 계속 밀린다고. 일단은 3장과 함께 그 메모리 반도체에 주력하는 하이닉스가 있잖아.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보니까 마찬가지로 2분기 대비 3분기 각각 10%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어요. 10%의 매출 성장 그리고 4등 5등 트윈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등 5등 그리고 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 TSMC 이 업체는 2분기보다 11% 성장해서 147억 5천만 달러 TSMC가 한 3이 되네요. TSMC가 한 3이 정도 된다. 근데 웃기잖아. 이 TSMC가 삼성보다도 매출이 작은데도 결국은 뭐야. 시가총액이 크잖아. 웃기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저평가 돼 있는 거예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나스닥 가면 2천조 짜리 기업이에요. 아무리 무대도.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약간 저평가 되고 이런 기업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간 지난 분기에 이어서 TSMC는 또 전체 3위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상위 15개 업체 중 가장 상승폭이 큰 업체가 어디냐. 애플이야. 애플. 애플로 5G 스마트폰 수요 확대 이미 봐가지고 전 분기 대비해서 한 13% 정도 성장 했다. 13%. 그래가지고 35억 달러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애플 있잖아요. 애플 13. 13. 13% 성장을 하는 겁니다. 애플 다음으로 높은 상승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게 퀄컴 이고요. 퀄컴 이 3분기 72억 5천만 달러 그래서 매출로 전분기 대비 12% 정도 되네요. 퀄컴 퀄컴 한 6위 정도 합니다. 퀄컴 6위 이렇든 올해 반도체 전체 시장은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돼요. 그런데 인텔이 특히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인텔 3분기뿐 4분기 매출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 같다. 이런 상황입니다. 좀 아이러니 해요. 왜그러지 주가도 제대로 안 오르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삼성전자가 잘해요. 아직까지도 살아있어. 아직까지 죽은 기업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투자를 해야지 이건 투자하는 사람이 삼성 아직까지도 불신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 찍찍 하고 있는데 난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 정신을 못 차려. 이렇게 좋은 기업 투자를 해야지. 아직 확신도 안 왜 삼성전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는 게 뭐냐면 친구들 말 믿고 하지 마. 친구들 말 믿고 옆에 지인 분들이 삼성전자 좋더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투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기업 배워야 돼. 알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 정도는 계속 삼성전자 드려야 돼. 듣다 보면 확신이 와. 필이 오는 거야. 됐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 하지 마시고 단기간에 돈 벌려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됩니다. 만약 내가 동생 같았으면 그냥 귀사대 때렸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니니까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니까 절대 단기적인 투자 마인드로서는 삼성전자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말 그대로 3년 5년 10년 할 생각 이면 그때 삼성전자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삼겸씨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나중에 오전에 뵙도록 할게요.